사고 당시 트럭은 전복되면서 제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떨어졌는데요. 사고 처리를 도와야 할 견인 차량이 도로를 무법 천지로 만드는 일이 서로 이틀 일이 아닙니다. 긴급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견인 차의 운행 질서 정착이 반드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꿈에 그리던 생애 첫 차인데요. 아버지께서 성공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을 말할 수 없이 되게 엄청 좋았습니다. 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두 시간쯤 흘렀는데 어 잠깐만요. 이게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새 자동차는 어디로 가고 도로의 파편은 또 뭔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도 많이 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대체 뭐가 제보자를 잠까지 설치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는 어머니와 함께 새 차를 인도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보자의 차량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급기야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핸들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었던 덕에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바로 이 트럭에게 있었습니다. 도로 가장 끝에 달리고 있던 트럭이 한꺼번에 여러 차로를 변경해 들어온 건데요. 다행히 트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지만 제보자의 새 차량은 안타까운 피해가 남고 말았습니다. 놀란 제보자는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가는데요.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왜 운전 이렇게 하셨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상대방 그 상황에서 또 많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후에 트럭 운전사는 과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접촉 사고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주변 상황을 염두하고 한 번에 한 차로씩 부탁드립니다. 운이었죠 정말. 천운이었죠. 어떤 사고였을까요.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죠. 차체가 많이 파손됐는데요. 영화 아닌 영화를 봤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휴보자를 구한 행운의 열쇠는 바로 안전띠였습니다. 영상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보자가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충격에 두 차량 모두 전복되고 말하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지 상대 운전자가 뭐라든가요. 갑작스럽네요. 차 문을 어떻게든지 열고 그분한테 가서 그분들을 차 문을 열어주는데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하고 내리셔서 저에게 했던 말이 미안하다. 젊은 사람이 왜 차선을 끼워 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잘못을 했나 누구의 과실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이 무리하게 추호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제 숙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제어 능력을 상실한 차량은 이미 운전자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함께 도로에 있던 제보자의 차량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사고에 비해 제보자에게 큰 의사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번에 느낀 게 가장 큰 거는 안전벨트였죠. 당시 두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안전띠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가족에게 얼마 전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라디오가 영어로 뭐야. 버스트가 영어로 뭐야. 아이랑 지금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즐거운지 노래가 지금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어어 어어어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형아 괜찮아? 아이들. 제보자가 먼저 아이들을 진정시킵니다. 애들 괜찮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다행히 차에서 전부 다 안전하게 차에서 탈취할 수는 있었습니다. 전부 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이 전복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머리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기저기 부딪혀서 날라가고 이랬을 텐데. 아이고 저런저런. 당시 제보자의 가족은 모두 안전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안전비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무사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라고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주하석 안전벨트입니다. 전주하석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입니다. 대비아爾tern을 착용하시는 기 mandates